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살아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살아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성탄의 전파자가 됩시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하고 있는 만국공통어가 있습니다 만국공통어 세상의 용어들이 언어들이 다 다른데 만국공통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느 나라든지 다 통하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명절 개념이지요 전 세계 명절 어느 한 사람의 생일을 전 세계가 그렇게 축제로 축하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생일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 불신자들이 더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더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다니까요 1년 내내 1년 내내 성탄절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내내 그 직업이 뭐냐 백화점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는 이 직업 이 직업 이 직업 뭐라 그러냐 비주얼 미천다이저 VMD라고 하는데 시각적 상품 기획자 시각적 상품 기획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스토리를 짜고 이것을 디자인해가지고 멋지게 상품성 있게 만들어내는 사람 이 직업을 가진 사람 이 VMD라 하는데 백화점 매출에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백화점 매출을 위해서 연말에 각 회사들이 자존심을 걸고 그렇게 대결을 합니다 1년 내내 제가 싱가포르를 가봤더니 싱가포르 있고 예수도 안 믿어요 안 믿는 나라인데 그야말로 전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추리로 내가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백화점이 쫙 있는데 전부 그 차가게 해놨더라고 아니 예수도 안 믿는 나라에 왜 이렇게 백화점이 난리냐 성탄의 캐롤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캐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내야 돼요 돈을 한 번 쓸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막 털어놨는데 난리났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선교사의 이야기가 백화점별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상금을 주는데 국가에서 1, 2, 3등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막 전 세계에서 백화점 싱가포르 백화점에 구행하러 온 날 올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 사람들이 완성을 하잖아요 1년 내내 준비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딱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해외로 간대요 왜 해외로 가느냐 이제 다음에 장식할 것을 해외에 가서 영감을 얻고 또 각 나라별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쫙 살펴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오기 위해서 바로 그냥 내년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모습 성탄과 연말에 추억의 인정 인생샷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백화점에 거의 다 가는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뜨는 핫프레이스 핫프레이스가 어디냐 이게 사람들이 관심사예요 유명한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핫프레이스에 등극하기 위해서 백화점마다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합니다 이 핫프레이스가 뭐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장소 최고 인기 있는 장소 핫프레이스 여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비용도 상상을 초월하고 그래서 이 핫프레이스 예약하기도 어려워 그 정도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귀한 그 장소 인기가 그야말로 엄청나답니다 성탄의 본질은 완전히 살아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성탄의 본질을 몰라 사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 진리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하여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성탄의 근본의 취지를 유일성의 복음 가장 강하게 밝혀내야 할 이 성탄처럼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으로 소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이것들로 성탄의 본질을 싹 다 가려버렸어요 이런 현실을 소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현장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현장이다 유일한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은약 붙잡은 우리에게 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우리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의 결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맺히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오늘 마침 제목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최고 가치 있는 사랑이 실제로 나타난 날이다 하나님의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준 날이에요 본문 말씀 통해서 여기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성탄의 전령사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붙어놔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님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성탄이 있게 된 본질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성탄이 있게 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사건들 하나님을 떠나 죄가운데 저주가운데 사탄 종료를 하면서 살다가 영원히 영원히 그녀말로 끊임없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인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다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다른 답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다 구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라고 이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제일 쉬운 제일 많이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 사실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어스틴 그래서요 내 혼자 이 지구에서 산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어떤 방불원을 죽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구원받은 영계의 모든 승도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 나를 나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나 다른 사람 질투하겠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느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믿음대로 사단을 역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할 것이다 믿음대로 성리 역사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표현이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가 글소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장세기 3장 사건이 되었어요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이 저주에서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존재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종교는 노력합니다 죄 안 질려고 죄 안 질려고 죄 안 질려고 성주 선임은 죄 안 질려고 처자식 다 버리고 선임이 되어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죄 안 질려고 종정도 싫다 종정도 안 했어요 그런 거 필요없어 얼찍 돌을 닦았는데 그분이 가족이 있습니까 그분이 옷 한 벌 가지고 니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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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니비고 또 니비고 또 니비고 또 니비해서 누더기가 대가 입고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돌을 닦은 성철 선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열반송입니다. 내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가구나. 에베레스트의 열배에 어마어마한 죄. 수미산을 지나가구나. 내 죄업이. 숨 꺼지기 직전에 한 말. 아 내가 살았어. 지옥볼에 떨어지는구나. 그분 성경 다섯 번을 통독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통독했는데 이게 종교예요. 노래 열심히 했는데 최수를 다 했는데 눈이 딱 열린다 보니까 지옥이야. 살아서 죽는 거 없어요. 사람이 뭐 죽습니까? 영이 어떻게 죽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영은 영원히 살아. 영적 존재의 사람만 생명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영이. 그래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죽지 않아요. 자살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은 바로 지옥으로. 육체는 그냥 흙으로 태워버리고 끝나요. 모든 종교는 노력을 해서 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 안 돼요. 살아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이 해결 못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보아야 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목사든 선임이든 교황이든 누구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의 우선, 남자의 우선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동경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인퇴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의 전제 조건, 자격 조건이에요. 100% 하나님, 100% 인간. 이 조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어느 교주도, 어느 종교도 구원 없어요. 기독교 너무 독순적이다, 이기적이다. 저것만 구원했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난 길이 되셨고 재상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왕으로서 인간을 미혹하고 멸망시키는 사단구실을 완전히 끊으신 분이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구체화된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본질을 눈을 씻고 본래야 볼 수도 없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죠. 사탄이 1년 중 가장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우려야 될 날인데, 그날이 성탄절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사탄머리 깨뜨리고 오셨어. 사탄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통곡해야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까지 잠깐 사탄의 활동하는 시기를 주었습니다. 세상 임금으로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서 한시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림 전까지 믿는 자 안자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시대가 안타깝게도 놀라운 이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가장 기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이 성탄절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장 소외되는 날이 되어버렸다. 예수님이 소외되어버렸어. 예수님 이름이 없어. 듣기 싫대. 예수 소리를 하지마. 홀리데이. 크리스마스 하지마. 크리스마스 아니야. 그냥 홀리데이. 그냥 공휴일이야. 그냥 공휴일이야.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날. 크리스마스. 크리스도 그 말 자체를 듣기 싫어. 미국에서부터 다 없애버렸어. 미국에서부터 없어졌어. 전세계에 성교하던 미국이 없애버렸어. 영국은 없은지 오래되고. 유럽은 아예 없고. 아직도 크리스도냐. 참 어리석다. 참 순진하네. 그렇게 비판을 지금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관심 없고. 산타클로스. 그야말로 캐럴 송. 그리고 서론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특수를 기대하면서 상업화되어버린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퀘자를 울리고 있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한마디로 모여. 로스트 크리스마스. 잃어버린 크리스마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기.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탄이 뿌려놓은 이 가라지를 걷어내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했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추만. 그냥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오직.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충만히 체험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밀가부러 갖고 놀아요.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 영적을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노리개 깜대. 사단 심부름꾼된다고. 영적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체험하면서 24. 감사하는 성탄 되기를 체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땅한 사랑에 원냈습니다. 10절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여 하시고 화목 제물로 보내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지고 난 비판이나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은 자녀의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미워합니까?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게 손해를 입혔다고 내 자동심을 건드렸다고 그렇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년 수십 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체험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 사랑으로 원내수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되어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하는 것. 아 이게 사단이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구나. 사단아 내 속에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형제를 찾아가서 그 참여를 찾아가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당연하다는 게 당연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야. 하나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의식을 사실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라. 저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막 신경 좀 벌리고 막 그렇게 갈등하면서 오래 산 적이 없어요. 뭐든지 적극하게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잡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쫙 하나 되는 것. 옛날 평신도 때도 마찬가지. 쫙 가는 데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뭐든지 하나 되게 하는 데 방해하는 건 제가 해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게 만들도록. 그리고 하나 쫙. 지구촌에 우리 예원교회 당회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태경아부까지 쫙 하나 되는 점을 믿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이 코로나 때 무슨 헌당을 합니까. 전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쫙.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니는 직장도. 여러분 운영하는 회사도. 모든 제일 중요하게 있어요. 뭐냐. 원리스 돼야 돼. 원리스. 모든 여러분 기관들이 부서들이 다 하나 되길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몸된 지체의식. 팔, 다리, 눈, 코. 여러분 다 지체. 한 지체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이안트가 달라요. 전부 다 전형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발바닥하고 손바닥하고 다르다니까요. 같은 몸인데 달라요. 다른 걸 자꾸 틀린다면 어떻게 해요. 발바닥이 기분 나쁘게.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나는 쟁 밑에서 고생하네. 나도 손바닥 좀 대자. 오늘 손바닥이 발바닥하고 발바닥 손바닥 대었어요. 악수했는데 발바닥에 나는 누가 악수해 줍니까. 한몸된 지체의식. 서로 달라요 달라. 틀린 거 아니에요.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표현이 다르다고. 어떤 사람 성질이 급해서 막 칠선지게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 충격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말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참 생각하다 또 말해요. 그건 다 체질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혼자 다 떠들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혼자 앉아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 왜 안 했냐. 말할 시간이 없어. 그 안 했다고 또 뭐라 하면 안 돼요.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제가 집사람을 맨날에 친구들 만나서 한 3시간 동안 포럼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 내가 집으로 가서 왜 한마디도 안 했냐. 그러니까 이 말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다 다 지나가. 다 지나가.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그게 틀린 겁니까? 다른 거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정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데 이 벽을 하나님과 원수관계 딱 이렇게 와야 서로 원수관계인데 이 벽을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해결할 길은 중보자 예수 거시도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거시도께서 화목 제물이 돼가지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 손잡고 한 손을 인간 손잡고 화해하라고 화해를 시킨 비스메이커. 화평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분이 예수 거시도시다. 교회는 이런 예수 거시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원리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마땅하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우리도 사랑이 돼야 돼요. 아멘. 아이고 우리 김 장로님, 이 장로님 만나면 너무 사랑이 많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만나면 너무 사랑이 넘쳐. 유명한 강의설교가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판별하는 판별하는 궁극적인 시검석이 서로 사랑하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우리 영적인 형제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사랑이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시검석. 시검석이 뭐예요? 터치스톤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딱딱한 검은빛깔의 돌인데 기검석의 순도를 판정하는 데 서임받아요. 과거에는 기검석 순도를 알아볼 때 시검석에 문질러서 순도를 판정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시검석이란 말이 어떤 산물이나 가치나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그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서로 사랑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시검석이 돼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이감 붙이고 부정적인 말하고 매일 잘라놓는 거 그 하나는 자녀 아니에요. 그걸 딱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요한은 분명히 본문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사랑이 이루어져요. 성탄을 맞아서 외운 게 모든 성도들 혹이라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또 성도간에 직장이나 친구들 간에 관계에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 거시동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어떤 변명도 하지 마세요. 2023년 남은 시간 보금적 관계 회복의 시간되길 바랍니다. 절대 보금 체질이 됐어요. I'm okay. You're okay. Ever but so okay.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은 서십니다. 그것이 안되면 하나님은 안 씁니다. 미안합니다. 버릴 뿐입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사단을 알고 귀신을 다 알아요. 완전 보금 체질이 됐냐 안 됐냐 보금 체질이 안되면 설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는데 만남을 통해서 서로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감사 좋아야지 이거 판단하고 저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기도하세요. 달라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 보금 체질 되기하여 주옵소서 보금 체질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망국을 기업으로 이 사랑의 원리스 공동체 다 쓰임받기를 제목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전 출판사가 있습니다. 메리엄 웨스트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조회수 단어 조회수 검색 양 증가 수준을 토대로 해서 매년 올해의 이 단어를 선정하는데 2023년 올해의 단어가 뭐냐 어센틱입니다. 어센틱 이 어센틱 이 단어는요 진본 진수 진짜 그런 뜻이에요. 진짜라는 뜻이죠. 어센틱 지금 우리는요 인공지능에 크게 발전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을 해가지고 이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하는데 이 합성하는 기술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탈 진실 시대가 왔다. 진실이 없어져버렸어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몰라. 어센틱 이것은 이런 양상을 반영하는 단어예요. 쉽게 설명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는 거짓 내용과 가짜 정보가 엄청나게 진짜처럼 양산되어서 분별을 못해요. 똑같이 내버려요. 그래서 진정성과 이 진실성 이것이 완전히 지구촌의 위기에 직면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른다니까요. AI가 얼마나 지금 발전되는데 앞으로요 AI를 연구하는 회사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AI를 만들 거냐. 왜냐하면 위험해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여러 만화에 나오는 공상영화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그런 것들이 AI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제한시키자. 위험하다. 이거 지금 어디까지 제한 안시키면 이 정도로 지금 가버려요. AI가 사람의 머리 기술 쇠돌이의 이 바둑실력을 이겨버렸네요. 지금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왜곡이 되고 있어요. 잘못 전달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렇다는 것을 판별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예요. 지금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그야말로 취해가지고 정리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도요. 영적으로 왜 말씀드리냐. 영적으로도 거짓된 내용이 온라인상에 무차별로 올라옵니다. 이제 특별히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논리적으로 거랄딱하게 만들어서 유포합니다. 신천지 안상우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곳에서 온라인이 발전이 잘 되어있어요. 엄청 잘 되어있습니다. 엄청 투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검색하다가 혹 하도록 혹 빠지도록 이 비성 이 비성경적인 그것을 자기들 교리대로 그렉´끄끈한 내용으로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이 검색을 하다보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본 것이 올라오는 우선 순위 검색이 지금 이 이란들 만들어 놓은 인터넷이에요. 이 화면들이에요. 영화의 정인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당하게 되어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랩노트가 된단 말이에요. 랩노트는 하나님 책임져주는 그런 신분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해줘야 한다. 사도 바울은 갈라드의 입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붙어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구시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유일성의 복음 외에 다른 것. 그 어떠한 설득력 있는 말이라도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구시도의 복음 외에는 복음이 아닙니다. 안상호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게 거짓령. 이단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죽어 이다인데 알잖아요. 영계 모드의 성도들 성탄을 맞아서 성탄의 진짜 영적 본질을 분명히 잡으세요. 놀러 가자. 맛있는 벌을 가자. 좋은 곳에 가자. 좋아요. 가세요. 가는데 영적인 성태의 본질을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찾고 가야지. 이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놀러 가자. 먹자.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사랑. 절대 사랑. 이것으로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복음의 원넷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용원이라도. 어느 권사님 인천에 사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오늘 들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두 사람은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이 넷인데 다 탈 수가 없으니까. 전도한 권사님하고 아들은 버스 타고 인천에서 오고 전도 배어진 그 두 분은 남편 집사님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고 인천에서 오면 얼마 걸리냐? 두 시간 걸린대요. 그런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전도자가 여기 있다니까. 다른 사람 전도에 태우고 자기를 버스 타고 한 용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한 용원을 더 살리기 위한 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불쌍한 용원들 바라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싶은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복잡하고 내 하나도 힘든데 뭐 누구에 신경 쓰냐? 그렇습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는 인간에 지고서 오셨는데 다른 생각 가지고 이 날을 보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영교의 성도들은 적어도 오늘부터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전파자들 다 되시기를 전문으로 축복합니다. 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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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